자 엔캠 강성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폭격기 초폭입니다 자 오늘 엔캠 마이너스 4%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현재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주말 동안 잘 쉬다가 왜 이렇게 지금 봉변에 또 당하느냐 우리가 마지막 거래할 때 추세이탈이라고 조금 많이 불안해하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줬어요 절대 추세이탈이 아니다 왜 우리는 조금 더 박스를 크게 그렸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지지성까지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반등할 만한 자리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추가적인 정보를 조금 제가 드릴 게 있어서 오늘 방송을 켠 이유고 여러분들께 지금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엔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까 맷으로 좀 대응을 해라 맷으로 대응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엔캠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어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슈사항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엔캠은 어떻게 올라왔냐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엔캠 우리가 전액 관련해서 우리 2차전지 때 꼭 필요한 필수 소재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지금 대선에 붙고 있으면 트럼프 정부가 IRA 공식적으로 폐지나 혹은 축소 방안을 내세우면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주면서 2차전지 수요주들이 다 죽고 있다 즉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2차전들이 좀 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다시 한번 지지율을 올려준다면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2차전지죠 2차전지는 제가 완전 죽는 것이 아닌 2차전지가 우리가 나중에 꼭 필요하게 될 부품인데 언젠간 화석연료는 유한적이기 때문에 끝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까지도 2차전지가 쓰이는 곳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게 이 NKM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여기서 기죽을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2차전지를 이렇게 죽고 있는 마당에 NKM은 어떻게 다 상승 추세를 끝까지 이어가줬다 더군다나 라운드 피규어 자리까지 넘어가주면서 우리 호가 단위도 바꿔주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건 단기적인 조금 수급 이탈이 좀 나와주면서 아 이제 끝물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2차전지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논술적으로 2차전지가 사실상 우리가 2차전지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좀 보면요 어떤 걸로 올라왔다? MSCI다 결국 자 이 MSCI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이 MSCI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세계적인 지수에 대한 평균적인 지수를 이 NKM으로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주최하는 건데 사실상 이걸로 통해서 뭐 펀드 수급이나 여러가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MSCI 편입으로 인해서 뭐 펀드 자금이나 이런게 많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전체적인 평균을 대표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MSCI 편입을 있어서 미리 MSCI 선반영이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대응을 언제까지 하느냐 4월달까지 제가 매수로 버티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가 2차 전직면서 최근에 MSCI 편입이 됐던 종목이죠 에코프로머티로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대표적으로 예시를 드면요 일단은 제 고점인 24만4천원이 1월 11일입니다 보시면 1월 11일이죠 자 고점입니다 이 구간이 고점 구간인데 우리가 MSCI가 언제 들어갔죠 MSCI가 2월 13일날 들어갔습니다 2월 13일 이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사가 18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18일부터 2월 13일 즉 1월 18일부터 2월 13일까지 간 건데 1월 18일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걸 했다? 심사를 받고 제 고점이 일주일 전인 1월 11일날 나타나 준 거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심사 들어가기 전에 1주일 전인 이때가 최고점이 구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MSCI 특성상 이 선 반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수익들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NKM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 스케줄을 조금 확인해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언제가 고점인지 답이 나온다 자 보시면 5월 15일입니다 자 5월 15일날 들어가면 일단은 우리가 4월 18일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4월 18일부터 5월 11일 5월 15일날 우리가 MSCI 편입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4월 18일 이 심사 시작하기 전 일주일인 4월 11일이 언제입니까? 자 4월 11일 목요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4월 11일 목요일이 우리가 최고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의 지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4월 11일까지 매수로 조금 대응하시면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입이 닳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매수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010-64-1나 8706으로 매수라고 문자를 주셔야만 제가 이러한 타점들 제가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NKM은 제가 예전부터 최저점 구간인 11월 31일부터 자 11월 31일이면 이때 구간입니다 이때 구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왜 어떤 부분에서 매수를 드렸냐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수 드렸던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통하고 있었고 제가 매집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래도 정보통에 좀 있다 보니까 이 매집 기술적인 분석과 정확한 어떤 거? 정보로 인해서 바탕으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수익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제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자를 주셔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IRA 폐지 모축 수호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이 투자 심리들이 죽었는데 수급들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4월달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문자를 주셔서 신규 타점이라도 잡으셔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자로 보시면 뉴스가 좀 악재성 뉴스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단독 6배 먹었으면 됐다 2차전지 업체 NK 최대주 지문 전량 블록트 추진 자 6배 먹었으면 됐다 이 지금 문구 하나만 봐도 사실상 문구 하나만 봐도 아 이거 좀 악재 같다라고 좀 느끼실 수가 있죠 그렇죠? 악재 같습니다 무슨 23년도 이거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뜨고 있어요 6배 먹었으면 됐다라고 자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이 NK 블록트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최대주주의 지분 정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분 손받기 자 그러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이런 뉴스가 사실상 우리 투자 심리를 좀 죽임으로써 어떤 거 단타세력도 조금 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현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010-64-11-8706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취득함으로써 매수로 대응할 수 있게끔 타점까지 잡아줄 수 있는 저 주식폭격기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도 지금 NK면이 좀 고점이기 때문에 아 좀 무섭습니다 라고 좀 말씀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에서 제가 히든정목을 좀 드릴 건데 히든정목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투자 매집주입니다 자 일단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받아가셨다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아직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건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메이저 증권사에서 이미 지금 집중투자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메이저 증권사에서 왜 투자를 하느냐 올라가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만큼 올라갈 재료니까 자 이 재료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 가실 겁니다 M&A 주입니다 인수합병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호재 첫 번째 호재로 찾고 있는 M&A 인수합병인데 자 이런 지금 어떻게 이 메이저 증권사에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이 메이저 증권사가 M&A 주체할 때 주체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M&A를 진행했을 때 주체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일단 재료를 우리가 말씀 좀 드리면 신소재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전도체 관련주에요 자 근데 이 초 전도체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이 초 전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이 신소재가 있습니다 이 신소재에 대해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0배가량 생산 물량 캡파를 늘리려고 공장까지 증설 중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M&A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이 몸칩을 키워서 해외 납품한다는 겁니다 자 이 해외 납품을 왜 하느냐 초 전도체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갈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기술력을 좀 가져오려고 발을 뛰고 엄청나게 뭐 손발 땀나누로 뛰어다닐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해외 납품을 좀 할 건데 M&A를 진행하면서 몸칩을 키워서 해외 납품한다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목표가를 또 안정할 수가 없죠 목표가 우리가 대략적인 퍼 라고 우리가 대략적인 영업이익을 계산했을 때 대략적인 우리가 몇 퍼센트를 좀 먹을 수가 있다 1000% 정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4-11-8706으로 어떻게 히든이라고 보내주셔야 이거는 여러분들께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문자를 주셔야 같은 매수 타짐을 가져갈 수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엔캠을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아직 추세를 잡고 있고 지금 지지선도 잡아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끊임없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기관에서도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에서도 들어왔습니다 만 2천주라는 지금 순매수금액이 들어왔어요 추가적으로 지금 메인들은 차익신환이 나아졌지만 우리 여기서 쫄게 아니다 자 이거 일부러 안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분은 지금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분명히 V자 반등을 만들어 줄 만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라도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